대한민국 정수기의 세대교체 선언 각 가정마다 꼭 필요한 정수기 그리고 한국인의 주식 라면 이제 이 두 가지를 하나로, 하나로 끝내십시오 탐색! 라면 정수기 라메니아 21 세계적인 정수기 브랜드 내셔널 워터스사의 2015년 신모델 라메니아 21 한국 상류 버튼 하나로 원하는 토핑을 신청 면발 조절부터 봉지 정리까지 논스톱으로 알아서 척척 맛있게 아니 왜 정수기 새로 샀는데 바로 다른 기능 추가된 새 정수기에 나와서 속상하신 분들 많으시죠? 이제 걱정 마십시오 정수기 이것이 끝입니다 짜고 울고 뜨겁고 이랬던 경험 다들 있으시죠? 이제 라면 매니아 21만 있으면 걱정 끝! 행복 시작! 하나! 물의 양! 명파의 조절까지! 여러분은 선택만 하세요! 요리는 라면 매니아가 합니다! 둘! 토핑을 샤샤샥! 버튼 하나로 완성하는 나만의 레시피! 셋! 삐뚤빼뚤 나무젓가락도 레이저 커팅으로 완벽하게 쭉! 잠깐! 세계적인 정수기 브랜드 내셔널 워터스사의 보증서를 꼭 확인하세요! 치즈 버튼을 누르면 치즈 라면! 고추 버튼을 누르면 고추 라면! 정수기가 라면까지! 라메니아 21! 여러분의 주방이 달라집니다! 하나 더! 라면을 옮기다 뜨거우셨던 적 있으시다구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해보다 배꼽이 더 큰 선물! 최신 항공기술이 상신 주방으로! 식탁까지 라면을 옮겨주는 최첨단 배달 드론!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평소 좋아하는 라면을 한 박스 통째로 받아보실 수 있는 기회! 꼬들꼬들 특가! 이 모든 구성을 다 갖추고도! 단돈 9만 9천 9백원! 단돈 9만 9천 9백원! 천번만번 오케이! 평생 맛있게! 지금 바로 주문하세요! 탄생! 라면 정수기! 라메니아 21! 라메니아 21!